타임을 주세요. 처음에 팔자 핸들링부터 한번 해 볼게요. 그쪽으로 오면 안 되지. 예스 잘했어. 크게 지금 돌고 있잖아. 윙 때문에 있는데도 크게 돌고 있어요. 레디? 오케이 고! 우와 잘한다. 준비 고! 컴온! 예스 굿독! 오케이 고! 컴온! 컴온! 예스 굿독!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예이! 잘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팔자 핸들링 하다가 끌어가지고 일로 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주가 직접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잘한다 아주 좋아졌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몸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가지고 엄마 몸 추는 거 한번 봅시다 엄마는 몸 잘 쓸지 나가 아니다 하나 추세요 그렇죠 턴 지금 몸을 돌리셔야 돼요 여기서 몸을 완전히 돌려서 돌려서 나왔을 때 윙을 지났을 때 다시 뒤로 빼는 거예요 이쪽 발을요 보세요 이렇게 돌았죠 이렇게 빼는 거예요 여기서 걔가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요 이쪽에 오잖아요 발을 빼서 이쪽 발로 이렇게 움직여요 발만 한번 써보세요 스텝이 중요해요 이쪽으로 보낼 때는 이렇게 움직여서 왔다가 이렇게 스텝 빼고 다시 이렇게 다시 빼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이크 에크 이크 에크 턴 턴 턴 예 지금 얘는 이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돌았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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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몸에 머릿속이 지금 혼란이 왔어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러면 하나씩만 합시다 여기서 걔를 오른쪽에 놓고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보상하는 거 하나 오케이 그것까지만 쉽게 턴 에 던지세요 던지세요 저쪽으로 그러면 많이 하면서 턴 던지세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세요 제 스텝을 잘 보세요 주세요 러디 오케이 고 내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쪽 밖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하면 얘는 가라는 거야 오라는 거야 혼란스러워 이쪽도 마찬가지로 레디 컴 레디 오케이 고 다시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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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잘하다가 안 해 예스 그토 그래서 얘하고 잘 맞춰줘야 돼요 바디 고 렛 컴 컴 컴 예스 컴 예 예 그때 몸을 잘 돌아가야되요. 얘랑 맞춰가지고. 스텝이 중요해요. 하나만 하세요. 한번만 도는거. 이쪽으로 돌았어야지. 얘가 왼쪽에서 돌았으면 이쪽으로 돌아야되는거죠. 다시 오른쪽으로 돌으세요. 시계방향으로. 레디. 얘 발이 또 안음직이고 있어요. 발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서. 고. 어떻게 해야되지. 몸을 편안하게 돌려야죠. 이걸 미집발 축으로. 그냥 같이 같이. 레디. 고. 턴. 그렇지. 그럼 몸이 돌아가야되죠. 몸이 이렇게 돌아가야되지. 여기서 안 돌아가니까 몸만 꼬으면 안돼요. 자연스럽게 몸이 이쪽으로 솟으세요. 레디. 턴. 턴. 그렇죠. 너무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여기서 우아하게 한 요정도로 수평으로까지 돌린 다음에 빼는걸로 연습하세요. 다시. 그렇죠. 던져주시고. 자. 거기에서 이제 두 동작을 연결해서 해봅시다. 제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한 요정도까지만 가서 딱 돌아오면은 바로 빼세요. 뒤로. 아. 제가 지금 허드에 너무 가까운거죠. 네. 가까운거죠. 여기서 돌은 다음에 오면은 바로 빼세요. 그럼 앞으로 올거에요. 한 요정도 왔을 때 이쪽 발로 이쪽으로 움직이는거에요. 제가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부터 도세요.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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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하세요. 팔자 핸들링을 하는거에요. 두 번. 레디. 왼쪽. 다시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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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쉬어. 시작. 뚱이 하자. 뚱이랑 하자. 여러분도 스텝 연습하는거에요. 지금. 윙허드라고 스텝 연습 두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두 번 Tous하고 문구 Меня 자유롭게ора. 자 뚱이가랑 잘 되겠죠? Ken.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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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디 턴. 턴. 턴.塔 하루쫴. 헿. 턴. 턴 덧. 턴. 하여. 아. 몸이 또 후들어졌어. 스텝이 Safe 67. 딱 꼬였어. 스텝 꼬였음. JU tight. 턴.혴. 스텝. 틴. 스텝. 턴. 자 지금 왜 자꾸 얘가 뒤로 오냐면 여기서 가지고 발을 이렇게 했다가 체중이 뒤로 이동해요 갔다가 이렇게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죠 그럼 이 정도까지 돌아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뺐어요 왜 그러냐면 체중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뒤로 가고 있어요 체중이 보세요 여기서 앞으로 가야죠 그걸 다 읽어요 체중이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집에서 연습해요 자 체중이야 답답했지 답답했지 여기까지 끌은 다음에 다시 빼고 스텝의 스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개의 훈련 문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잘하는 애를 이렇게 잘하는 애를 너무 잘하죠 개하고 호흡을 맞추니까 그래요 이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레디 고 예쓰 카만 예스 그따 이쪽으로 고고고고 예스 너무 잘하는데? 넌 잘했으니까 그 다음에 도끼 수수 합시다 도끼 왔어? 이 정도는 해야지 도끼는 도끼는 이 정도는 해야지 도끼는 이 정도는 해야하지 않겠어요? 해물 주세요 도끼 내가 먼저 가르치지 그래 그런거 움직이면 되게 좋아 해물 대빵 크네 대빵 커 해물 대빵 커 레디? 예쓰 그따 레디 컴 예쓰 카마안 레디? 도끼리 컴 고 카마 왜 이렇게 미쳤어 왜 이렇게 미쳤어 완전 의욕이 그냥 레디? 레디? 도끼 레디? 로디? 고 컴 컴 카마 컴 컴 어려써 그렇지 컴 그렇게 하지 뒷백 점프 안돼? 좋아 이쪽으로 예스 프로인데? 프로인데? 완전히 발로 까기 없기 깠어요 나 봤어 무릎으로 깠어 하하하 하하하 예 던져주세요 예 엉망이야 핸들링이 없어 핸들링이 없어 여기서 팔자부터 하세요 짠! 짠! 빼고 짠! 이거부터! 이크에크 부터! 이크에크! 턴 턴 턴! 지금 스텝이 막 움직이고 있죠. 그냥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예요. 그렇죠. 빼고 그거예요. 이크에크예요. 택견 택견! 빼고 이쪽으로 움직여야죠. 빼고 저쪽 발이 그쪽으로. 막진 말고요.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이세요. 같이 움직이세요. 스텝! 그렇죠. 에어로빅 학원 끊으세요. 지금 못 봤어요. 이걸로 막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렇거든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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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하세요. 예스. 내가 재밌지? 없음. 바로 손절 없대니까. 기다렸다가 편하게. 편하게. 그렇죠. 기다려주세요. 다시 편하게. 아깝다. 너무 빨리 해서 그래요. 빨리 해서. 핸들링을 했어요. 주시고. 네. 개는 잘하고 있어요. 쉬어. Great dog. Shame about handler. 하나 주시고요. 불러서 왔으니까 주는 겁니다. 수수. 수수방관. 두두두두두두 말달리는 소리가 들려요. 말달리는 소리가. 예스. 팔자 헨들링부터. 사이드 위치에 놓고 사세요. 사이드 위치에 놓고. 너무 빨라요. 개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가 그냥 강제로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여기가 컴. 예스. 레디.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내가 그냥 강제로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장애물을 보고서 넘을 시간을. 막 움직이지 마세요. 간결하게. 간결하게. 예. 예. 근데 급해요. 여기서 넘기자마자. 막을려고 해요. 여기를. 밖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여기서. 돌아오는 순간에 이 정도 왔을 때. 몸을 살짝 스텝을 옮겨가지고.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타이밍. 타이밍. 기다려. 다시. 기다려. 레디. 고. 기다려요. 턴. 발로 막아요. 자꾸 막아요. 발로. 개를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개가 이걸 보고서. 이쪽으로 올지. 이걸 넘을지를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찰나의 순간이긴 해요. 찰나의 순간이긴 하는데. 예. 그 찰나의 순간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 레디. 고. 여보. 다시. 여보네. 또 이것. 여보. 레디. 고. 다시. 스텝. 기다려. 또 막아요 발로 막아요 자꾸 발로 막아요 핸들링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왼쪽에서 이쪽 포트 해보세요 왼쪽에 놓고 걔를 습신력좋아 발로 찾고 같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컴 시작점을 시작점이 보세요 마주보고 시작해요 저 마주보고서 컴 마주보고서 같이 움직이는거에요 턴 하면서 마주보고 시작하세요 내가 몸을 돌리면 얘도 이렇게 돈단 말이죠 그렇죠 여유 여유 집중력 좋아 왜그래 라스트 그렇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쉬었다 하자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허리 자 한번더 한번더 하자 러디? 오케이 컴은 굿더 와 잘한다 계속 집중하면서 뛰고 있어 이제 쉬어 런 쉬어라 선수교체 털 예스 굿더 정신차려! 정신차려! 손에 붙었어 미안! 레디! 가라! 가만! 가만! 예쓰! 잘했어! 쉬어! 아주 빨라졌어! 잘하네! 자! 도끼! 도ла스려왔어! 나랑 한번 뛰어보자고 나랑 한 번 뛰어보자고 바 좀 올려주세요 콱! 어디? 좋았어, 그 의욕 좋아, 의욕 좋아! 고! 컴온! 예스! 콤만! 컴온!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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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엑! 이쪽으로 고! 예쓰! 컴온! 컴온 컴온! 뭘 찾아요? 뭘 찾으세요? 컴온! 예쓰! 자, 해보십쇼. 핸들리! 핸들러 나오세요. 핸들러 나오세요. 팔자부터 한번 해보시고 팔자 피면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쓰! 보상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 오래 집중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성공했을 때 보상해주세요. genii 이 Hmm... 빨리 움직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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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욕 조합! 뒤로 지금 발을 빼니까 뒤로 움직이니까 몸이 백점프를 하는 거예요 몸이 이쪽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너무 빨라요 개하고의 싱크가 안 맞고 몸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기다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턴 하는 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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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애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핸들링이 엉성하니까 기다려요 기다려요 여기서 왜 실패하냐면 나를 쳐다봐요 핸들러를 쳐다봐요 돌고 난 다음에 보상 안줘요 하고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장애호를 잊지 못하는 거죠 자 보세요 차이를 아시겠죠 얘가 이걸 딱 쳐다봤을 때 내가 움직여요 레디 저 쳐다보죠 예 여기 쳐다보죠 그러니까 돌이 성공하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넘었다고 그냥 난 가버려 얘랑 눈빛 교환도 안 해요 레디 저 보고 쳐다봤죠 예 눈 쳐고 눈빛 교환 얘가 이걸 탁 쳐다보는 순간 몸을 내가 탁 돌려요 짧은 순간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지 팀워크가 잘 맞게 되는 거예요 눈 마주치고 보고 그렇죠 예 그거예요 내가 막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교감 교감 그렇죠 똑같은데 왜 되고 안 되고 넘기겠다 막 생각해가지고 훈련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교감 교감 보고 그렇죠 눈 아이콘택 그렇죠 예 쉬어 이제 성공했어 알았어 비법을 핸들러가 핸들러가 어질리티 훈련이 아닙니다 교감입니다 팀워크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계속 수시로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수순을 막 하고 싶어 기다려 눈 마주치고 그렇죠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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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혼란스러운 거죠 안 한대 안 한대 삐꼈어 똑바로 하라고 핸들러 예 거기서 이제 돌아가지고 이쪽까지 한번 와보세요 눈 돌아서 그대로 오세요 예 이쪽으로 그렇죠 예 예 놓치면 안 돼요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지금 개보다 천천히 천천히 걔를 지금 푸시했어요 이쪽으로다가 빠졌죠 이쪽 이쪽 윙을 보고 뛰어요 이쪽 윙을 보고 뛰어요 이렇게 뛰어야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살짝 보고 예 라스트 예 퍼펙트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좋아 ейств